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혹시 요즘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있으신가요? 강릉에서는 11일째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오늘 오전 백사장에서 잠을 취하는 분들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올여름 장마도 공식 종료됐고 당분간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은 오늘 밤사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도 한낮에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6도, 강릉이 28도 보이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2도, 창원이 35도, 대구는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충청 북부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